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3.66% 하락했습니다.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약 42%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10.79% 하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류를 기록했습니다. 아울러 대구 달서구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도 각각 10.64%, 10.1% 하락하며 10%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파트값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매매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매매매물은 5만 4,597건으로 전월 대비 4천 건 이상 줄었습니다.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으며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. 지금 대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지금은 높았던 상승폭만큼 반대로 하락폭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수요세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혜진입니다.